homonym basic but useful Korean expressions for beginners with sample sentences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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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과를 먹고 싶어요 나는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는 사과를 하러 나왔다 그는 사과를 하러 나왔다 말 말 그는 말을 타고 달렸다 그는 말을 타고 달렸다 그의 말은 항상 진실하다 그의 말은 항상 진실하다 벌 벌 벌 벌 벌이 꽃을 많이 찾아다녀 벌이 꽃을 많이 찾아다녀요 나는 그 실수로 벌을 받았어요 나는 그 실수로 벌을 받았어요 장 장 장 장 그 공원 옆에 장이 열렸어요 그 공원 옆에 장이 열렸어요 나는 지금 사장을 읽고 있어요 그 longing 나는 지금 사장을 읽고 있어요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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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건물이 보입니다. 시 시 시 그의 시는 너무 아름다워요. 그의 시는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몇 시예요? 천 천 천 이 천은 옷감으로 부적합하다. 이 천은 옷감으로 부적합하다. 나는 천 원만 있어요. 나는 천 원만 있어요. 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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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송이를 몇 개나 캤어? 어제 송이를 몇 개나 캤어? 그 송이는 너무 작아요. 그 송이는 너무 작아요. 막 막 막 막 이 영화는 막 시작했어요. 이 영화는 막 시작했어요. 그 막을 치워주세요. 그 막을 치워주세요. 철 철 철 철 철 이 철제 샤워기는 참 튼튼해요. 이 철제 샤워기는 참 튼튼해요. 그는 어린 시절 철이 좋아서 빨리 자라났어요. 그는 어린 시절 철이 좋아서 빨리 자라났어요. 원 원 원 원 이 동그라미는 원 모양이에요. 이 동그라미는 원 모양이에요. 나는 한 달러에 천 원을 줬어요. 나는 한 달러에 천 원을 줬어요. 상 상 상 그는 경연에서 상을 받았어요. 그는 경연에서 상을 받았어요.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상이 필요해요.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상이 필요해요. 자 자 자 나는 차를 좋아해요. 나는 차를 좋아해요. 우리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? 우리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? 절 절 절 그는 절을 하면서 예를 표했어요. 그 절은 아주 아름답고 역사적인 절이에요. 그 절은 아주 아름답고 역사적인 절이에요. 그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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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아요. 그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아요. 이 제품은 호수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. 이 제품은 호수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. 눈 눈 눈 눈 그녀는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. 그녀는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.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요.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요. 밤 밤 밤 밤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어요.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어요. 저는 밤을 좋아해요. 저는 밤을 좋아해요. 창 창 창 방 방 안에 창문을 열어주세요. 방 안에 창문을 열어주세요. 예전에는 창으로 싸웠었죠. 예전에는 창으로 싸웠었죠. 양 양 양 저기 양떼가 있다. 저기 양떼가 있다. 이 음식은 양이 많아서 먹기 힘들다. 이 음식은 양이 많아서 먹기 힘들다. 이 음식은 양이 많아서 먹기 힘들다.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예전에는 discs destructive 자리도 많아요. 식